네, 이렇게 원래 예정이 없었던 노래였는데 네, 정말 이 이상은 제가 갑자기 강의를 잡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탁스럽게 생겼됐습니다. 그러는 이유라도 이렇게 저를 많이 감겨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말할 수 있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를 부르시는 것도 굉장히 많던데 굳이 저를 몰라도 돼요. 굳이 저를 몰라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별이기 때문에 음악을 주인공하고서 추덕을 듣는 거 아냐, 소개해 드리신 거 아냐 그래서 그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is song is dedicated to your heart. This song is dedicated to your heart. This song is dedicated to your heart, but no wonderings life i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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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Shake it out! 오워봐! 오워봐! 저도 너무 좋아 오늘의 위험이 난 지금 오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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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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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